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져야 될 정부 여당이 국정 책임을 무한 회피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상실됐다, 실종됐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민생 외면 때문에 예산안 법정처의 시한이 올해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공정방송법 그리고 합법화업보장법은 거부권에 가로막혔고 법사위에서는 400건이 넘는 법안들이 발목이 잡혀있습니다. 예산안 처리방해, 민생입법 발목잡기, 상습적인 거부권 남발, 국정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리고 청계구리처럼 운영했어야 되겠습니까? 곧 개각이 있을 예정이라 합니다. 그러나 바뀌어야 될 것은 장관 몇 사람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마인드와 국정기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의 반성 그리고 민생예산 입법 처리의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예산안 처리, 법안 처리 협조는 원래 여당이 야당이 하는 말입니다. 민주당이 제안했던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적용이 여당에 의해서 협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처럼 여당과 야당이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같은 입장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초당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진 만큼 관련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여야정 정책협의체 구성을 정부 여당에 정식으로 제안드립니다. 민주당이 증액한 8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시범사업 예산의 원활한 처리도 당부드립니다.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국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겠습니까?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적용 이걸 시작으로 여야가 정쟁보다는 국민과 나라를 위한 민생의 정상적인 정치의 회복 되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